한글자막 by 한효정 먼저 간호의 지식체를 이루고 있는 간호학 구성체에 대해 설명하였고요. 간호학 연구와 실무에 바탕이 되는 메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의 역사, 분야별 간호의 특성, 왜 간호를 전문직이라고 하는지 간호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미래의 간호가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의하였습니다. 덧붙여 현대사회의 건강 문제로서 암환자 간호, 만성질환 간호, 저출산 시대의 간호, 그리고 고령화 시대의 간호 등을 다룸으로써 이러한 현대사회의 건강 문제에 있어 간호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간호에 입문하는 학생이나 평소 간호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호에 입문하는 학생이나 성질환 간호에 입문하는 학생, 강의하학생이나 공ö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